천재 이재용 교과서 7가 먼저 봅시다 점점 교과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2학년 올라갈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1 교과서 그때는 공부할 건데요 점점 교과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그 소재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7가입니다 7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7가는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원리라든지 또는 연이 날 수 있는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7가에서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Science Everywhere 어디에나 있는 과학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녀석이 나와 있어 The Science of Flight 하고 나와 있지 비행의 과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 문장 나와 있을 겁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당신은 궁금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지 What makes a kite fly? 여기서 makes라는 표현은 무슨 동사라고 얘기하지? 사역 동사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만드냐? 목적어가 동사 원형할 수 있게 만드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연을 달게 만드는가? 혹은 What a kind and an airplane have in common 연과 비행기가 무엇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 The truth is that 진실이라는 것은 접속사 됐 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They both rely on 그들은 둘 다 rely on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뭐뭐에 의존한다라는 뜻이겠죠 같은 과학 즉 비행의 과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문장 비행의 과학이라는 단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소재목 나와 있을 겁니다 Basics of flight 하고 나와 있죠 비행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There are four main forces involved in flight 내가의 주요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First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힘이라는 명사의 형태로 사용되겠죠 Involved in, 뭐뭐와 관련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ing 안되고요 pp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과 관련된 주요한 네 가지 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lift 무슨 말이야? 양력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weight라는 표현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hrust라는 표현, 추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drag라는 표현은 항력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라고 가면 될 것 같고요 weight는 이 정도라고 가면 될 것 같고 비행기가 만약에 방향이 이쪽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thrust라는 표현이 이쪽이야 그 다음에 drag는 반대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lift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양력은 무엇이고 또 중력, 그 다음에 추력, 항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 겁니다 자, lift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점적인 특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자,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공기의 압력입니다 기압이라고 얘기하죠 뭐 사이에 air 걸음칠까 flowing over an airplane's wings 자, 비행기의 날개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 공기 그리고 air flowing under them 이 them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있던 날개를 그대로 받고 있는 말입니다 비행기들의 날개 아래로 흐르고 있는 이 공기 이 사이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lift라는 것은 it's opposite by weight 하고 나와있죠 자, 뭐에 의해서? 자, 이 기압이라는 것은 양력이라는 것은 중력에 반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이 녀석이었잖아요 lift와 weigh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힘이다 뭐의 힘이다? 중력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is constantly pulling the airplane down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pulling the airplane down 비행기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나와있는 which라는 표현은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바로 뒤에 동사 is라는 녀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hat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뒤에 나와있는 생각해봐 constantly pulling 하고 나와있어 ing 형태 나와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that과 is number 할 수 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장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which is the force of gravity constantly pulling the airplane down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만약에 the amount of lift 뭐의 양이? 양력의 양이 is greater than the amount of weight 양력의 양이 중력의 양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비행기는 will rise 올라갈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추력이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pushing the airplane forward 밀어낸단 말이지 뭐를? 비행기를 앞쪽으로 미는 힘이잖아 맞습니까? up to that force is drag 문장에서 동사는 여러분이 is 하고 정확하게 보셨을 겁니다 맞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을 봤더니 up to that force 라고 나와있어요 이 녀석은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는 뒤쪽에 나와있는 drag입니다 항력이라고 얘기하죠 항력이라는 것은 그 힘에 반대된다 라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up to that force 라는 pp 형태가 먼저 나와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that force 라는 표현은 방금 전문장에 나와있던 추력입니다 그렇죠? 추력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항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 comma 위치하고 주격 관계되면서 나와있죠 근데 그것은 공기입니다 어 미안해 어떤 공기야? pushing the airplane back 비행기를 뒤로 밀어내는 공기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추력이라는 것이 더 크다면 뭐보다? 항력보다 그러면 비행기라는 것은 앞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four forces 이 네 개의 힘의 상관관계가 makes 만듭니다 사육동사 또 나왔네요 만듭니다 목적어가 동사원형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비행기가 앞쪽으로 날개 비행기가 날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계속 갈게요 Airplanes are designed 자 비행기들은 디자인된답니다 맞습니까? these these forces 이러한 힘들을 방금 내 이야기했던 네 개의 힘들을 in mind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엔진과 엔진과 프로페러들은 추력을 제공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앞쪽으로 날개는 만들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so that 라는 표현이 혹시 붙어있는거 보이니 뒤에 주어와 동사형태까지 같이 해석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위에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하도록? 공기가 이동하도록 더 빠르게 over them 어디 위를? 날개 위를 맞습니까? 무엇보다? then under 날개 아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습니까? according to 이 사람의 원리에 따르면 원칙에 따르면 an increase in the speed of air 공기의 속도의 증가는 results in 어떤 결과를 낳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장에서 주어는 an increase 라는 녀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동사 results 라는 단수 s 보셔야 되겠죠 하나만 더 뒤에 나와있는 in 이라는 친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이어진다 어떤 결과에 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하기에 여기 in 이라는 전치사 자리에 절대로 뭐가 들어갈 수 없다 from 이라는 전치사는 들어갈 수 없다 정도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감소의 결과를 일으킨다 뭐에 있어서 압력에 있어서의 감소를 일으킨다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결은 반드시 체크해놓고 갑시다 그러므로 air 공기입니다 어떤 공기야 traveling faster 여행하다 하지 마십시오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공기는 create 만들어냅니다 더 낮은 압력을 어디 위에서 날개들 위에서 그리고 더 높은 압력 어디 아래서 날개들 아래서 더 높은 압력은 push에 s 붙어있습니다 pushes the airplane up 뭐한다 비행기를 위로 떠밀어준다 뭐하면서 양력을 만들어내면서 ing 형태 보이시죠 됐습니까 요정도의 문장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비행기 그림을 한번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양력 이게 중력 이게 추력 이게 항력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간단한 실험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a simple experiment 간단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for yourself 스스로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how the force of lift works 어떻게 양력의 힘이 works 작동하는지를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cut 동사 원형인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있지 명령문이겠죠 잘라보십시오 a strip of paper about 4cm wide 그치 약 4cm의 넓이로 종이띠를 한번 잘라보세요 hold one end 생각해봐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띠를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이렇게 그쵸 그럼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어 당연히 원이라고 표현할 거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겠어 당연히 디아덜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자 hold one end 그 띠의 한쪽 끝을 대세요 near your lips 너의 입술 근처에 그리고 blow slowly and evenly over the paper 부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evenly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균등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균일하게 부세요 종이 위에다가 the other end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죠 one the other 맞죠 the other end of the strip will rise 그 종이의 끈의 나머지 부분이 나머지 끝부분이 will rise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라는 표현 나와있죠 됐습니까 뒤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 얘들아 원인이 나오겠지 이해하셨습니까 this is because 하고 this is why 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why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결과의 내용이 나와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나와있던 the other strip the other end of strip will rise 한 내용이 뒤에 나와있다면 여러분 why 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나와있기 때문에 원인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this is because 정도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the air 공기입니다 어떤 공기냐면 blown out over the top of the paper 그 종이 꼭대기 너머로 부러진 공기가 moves quickly 뭐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its pressure 그것의 압력이라는 것은 더 낮습니다 and the still air under the paper 이 종이 아래에 있는 still 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 공기보다 압력이 더 낮다라는 거죠 The still air with a higher pressure 더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만히 있는 공기는 정지 상태의 공기는 pushes the paper upward 그 종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린단 말이지 into the lower pressure air 더 낮은 압력의 공기 쪽으로요 됐습니까 연이 나는 이유라고 나와있습니다 왜 연이 나는지 혹시 연 날려본 적 있냐 어렸을 때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어떤 연 날려 그래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가오리연 날리지 않나 안 그런가요 방패연도 날려봤어 안쪽은 네모난게 있다고 네모난건 방패연 아닐까요 가오리연 방패연 막 이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연싸움도 아니 부딪쳐가지고 떨어뜨리는거 해본적 있니 혹시 아빠랑 해본적 있다고 몇살 이에요 대부분 많이 안해보는데 옛날에 이것도 우리 선생님네 아버지 어머니 또래에서 들어왔던 말인데 어떻게 듣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연 줄에다가 실 있잖아 실에다가 뭘 하냐면 유리 깨진 가루 있잖아 유리 깨진 가루를 풀로 바른대 그래가지고 굳혀 그거를 그래가지고 날려 연을 날려가지고 상대편이랑 붙으면 상대방 연이 끊어지겠지 혹시 무슨 말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아빠가 좀 심했나 그렇게 했다네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도 연 날리기가 제일 어려워 가오리언은 그나마 날리기 편하거든 근데 방패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못 날릴 것 같아 혹시 날려보라 그러면 어렸을 때도 못 날렸고 자 a kite flies in the same way 한 연은 같은 방식으로 납니다 as an airplane does 뭐가 비행기가 does라는 표현 쉽게 앞에 나와있던 flies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행기가 나는 대로 됐어요 나는 것 저거 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납니다 to make a kite fly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동사 make 목적어 원형의 형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안 물어본다고요 fly 라는 목적격 보호자리 물어보지 항상 그렇죠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먼저 나오고 여기 컴마가 이어져서 접어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연이 날도록 만들기 위해서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un with it behind you 가주어 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주어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to run 이라는 표현 이 녀석이 우리는 진짜 주어라고 이야기해야죠 연과 함께 연을 당신이 뒤에 두고 뛰는 것이 종종 때때로 필요로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처음 연달릴 때 뛰어가야 되잖아요 얘들아 연 이렇게 던져놓으면 나 아니야 지가 그렇진 않잖아 그렇지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일단 연이 gets up in the sky 어떤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where the wind is strong enough 어순주의하셔야 됩니다 enough strong 아니고요 strong enough 라는 어순주의하세요 바람이 충분히 강한 그 하늘로 도착을 하게 된다면 you can stop running 당신은 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갔어 그러면 굳이 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연은 will fly 날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once라는 표현은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맞습니까 조건의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시간 조건의 접속사 여기에서 미래의 시제는 반드시 뭐로 표현한다 현재의 시제로 표현해줘야 된다 get up 이라는 표현 보이죠 이 자리에다가 절대로 뭐가 적으면 안 된다 will get 이라는 표현 적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볼게요 instead of engines and propellers 엔진과 propeller 대신에 the tension from someone 어떤 사람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치 뭐를 연의 줄을 pulling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tension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이런 걸 보고 장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냐 됐습니까 안 들어봤냐 혹시 뭐하는 from 이라는 표현 보이지 의미상의 주어가 어떤 사람이 연의 줄을 잡아당기는 곳으로부터 오는 장력 여기서 pulling 이라는 표현 동명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장력은 분명히 아닌다라는 거지 그치 연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자 문장의 주어는 tension 이었습니다 동사는 provides 자 어떤 사람이 연의 줄을 끌어당김으로써 얻는 장력은 제공합니다 추력을 제공합니다 연에게 for kite will remain flying 자 여기서 역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for a kite 라는 표현은 연 연 2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뭐하기 위해서 to remain flying 계속 날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양력의 양은 뭐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할 필요가 있다 같을 필요가 있다 뭐와 중력의 양과 얘들아 중력과 같으면 안 돼 중력의 양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에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양력의 양이었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같은 녀석도 역시 중력의 양으로 비교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자에다가 절대로 그냥 weight라고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랬어 아 so that 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 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어 그러한 힘들이 서로서로 뭐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됐어요 연결을 likewise 무슨 말로 해석하지 마찬가지로 추력과 학력이라는 것은 must also be equivalent 또한 어째야 된다 동등 해야 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결국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배우는 녀석으로 따지면 결국 lift의 양과 weight의 양은 equal 해야 하구요 추력과 항력도 역시 equivalent 해야 된다 맞습니까 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지 않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방패현 방패현의 독특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방패현 동격입니다 동격입니다 설명 한번 다시 해주고 있네요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연인 방패현은 looks simple 감각동사 보이죠 감각동사는 뒤에 주격 보호로 반드시 보추야 한다 형용사 보호 취한다 simply 라고 하지 말자고 됐습니까 자 다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인 방패현은 단순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it's the toughest 가장 힘듭니다 of all kites 모든 연들 중에 맞아요 근데 어떤 연이야 flown in Korea 한국에서 나르는 날리는 아니 날려 지는 pp 형태죠 맞습니까 한국에서 날려지는 모든 연들 중에 가장 힘듭니다 다루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이 rectangular kite 이러한 사각형의 연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be made from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로 만들어진다 다섯 개의 대나무 살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be covered with 뭐로 뒤덮여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종이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지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그쵸 it is always made 그것은 항상 만들어집니다 so that 주어가 동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넓이와 길이가 are in a 2 by 3 proportion 2 대 3의 비율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가로와 세로 가요 unlike kite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의 연들과는 달리 it has a circular hole 그것은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원형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치 with a diameter half the width of the kite 그 연의 어떻게 연의 가로 길이의 절반인 지름을 가지고 있는 동그란 구멍을 가지고 있나봐 무슨 말인지 알겠냐 what this hole does 이 구멍이 하는 것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죠 은 단수 is 하고 나와 있어 됐습니까 뒤에 control 자리에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야 to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기를 통제하는 것이다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계속 이어갈게요 the push of air 하고 나와있죠 on the front of the kite 연의 앞쪽에 있는 공기의 미는 힘은 is greatly reduced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because some of the wind 자 문장에서 some이 주어가 아니야 주어는 어디 부분이야 wind가 주어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some of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부분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마스크 쓰세요 좀 힘들어도 마스크 쓰고 합시다 바람의 일부가 passes through the hole to the bed 그 구멍을 통해서 뒤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쵸 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미는 힘이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 나와있는 allow라는 표현이 오용식 공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허락합니다 당신이 뭐하도록 to turn the kite quickly 연을 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 문장은 꼭 한번 써보셔야 되겠죠 자 무슨 가정법 나와있어 without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기억나십니까 without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는 반드시 어디를 봐야한다 뒤에 나와있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보는게 맞다 would be 라고 나와있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와있을 때 해석 잘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가정법 과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without 대신에 쓸 수 있는 여러가지 같이 적어봅시다 첫번째 but for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if로 시작 한번 해볼까 if it were not for 됐습니까 if 생략하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ere it not for 이 네가지 구문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해석도 정확하게 해석해주셔야 되겠죠 구멍이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구멍이 없다면 이라고 해야 되겠지 맞아 구멍이 없다면 it would not be easy to control 그것은 뭐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통제하기에 그치 쉽지 않을 것이다 통제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 문장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인 에디션 게다가 그 연은 그 방패연은 쉽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as you can see from the example of the kite 당신이 연의 예시로부터 볼 수 있듯이 things we use everyday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은 종종 act in accordance in accordance 라는 표현은 뭐뭐에 따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과학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make sure 확실히 하십시오 꼭 뭐뭐 해보십시다 접속사 대식 생략되어 있습니다 you think about this principle at work in your daily life 이 일상생활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뭐라고 나와있어도 a way to increase sustainability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방법 바로 뭐였다 꼬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패연의 꼬리 또는 방패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가오리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꼬리가 달려있을 겁니다 그쵸 기억이 안난다 얘들아 가오리연은 분명히 꼬리가 3개잖아 양쪽에 하나씩 짧은 거 그 다음 긴 거 하나 이렇게 가운데 달려있잖아 방패연은 꼬리가 있나 달려있나 나 기억이 안나서 그래 아 그렇게 달려있나 그림 잘 그린다 자 꼬리라는 것은 때때로 추가 됩니다 이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어 can help 하고 나와있습니까 help다면 바로 통상원형 안씁니다 뭐까지 원래 to까지 같이 써주시는게 맞아 그치 하지만 이렇게 바로 뒤에 나와실 때는 여러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죠 help 동사 원형으로 바로 써버립니다 이것은 돕습니다 make a kite fly 사역 동사 나와있습니다 목적어 원형형태 나오겠죠 연이 나는 것을 돕습니다 더욱더 안정적으로 by adding 함으로써 보이냐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있어 not just 그 다음에 but also 중력 뿐만 아니라 drag 항력이겠죠 어디에 it's lower end 그것의 맨 끝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해석 잘해주셔야 돼 not only not just a but also b 라고 했을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 a 뿐만 아니라 b 도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굳이 바꿔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b as well as a 부분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바꿔볼까 by adding drag to its lower end as well as some weight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혹은 이렇게만 바꿔도 돼 얘들아 이렇게 한번 나눠가지고 다시 by adding drag as well as some weight to its lower end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to its lower end은 맨 뒤로 빼셔도 된다고 the tail should have the right length though though라는 표현 그러나 라는 뜻이겠지 그러나 꼬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adding a short tail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러났네 추가시키는 것은 이라고 나와있지 짧은 꼬리를 추가시키는 거야 약 10cm의 꼬리죠 이것은 make 만들 것입니다 오형식 동사 사각동사 나와있죠 연이 spin and roll around 동사 원형형태 나와있습니다 많이 회전하고 돌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맞습니까 adding a longer tail such as 100cm 길이 그치 100cm의 꼬리와 같은 더 긴 꼬리는 꼬리를 더하는 것은 도와줄 겁니다 목적어가 잘 나는 것을 뭐하면서 allowing 하면서 허락하면서 뭐가 연이 to go high 높게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맞습니까 여기서 나와있는 high라는 표현자로 절대로 뭐 안 적도록 highly 안 적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without rolling very much 뭐하지 않고 매우 많이 흔들리지 않고 맞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알았어 이 모든 것을 알았어 그리고 만들었어 뭐를 그 꼬리를 적당한 길이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엄청 어려운 글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야 그치 혹시 여기까지 나온가요 further reading 나온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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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